한국어 reading and listening, how to practice 연습을 하는 건데 뉴스는 신문은 다음 사이트가 있어요 한국의 big 포털 사이트가 네이버 and 다음이 있는데 다음이 아주 좋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그 번역 기능이 있어요 번역, 번역이 뭐예요? 영어, 중국어, 일본어, 인류어, 베트남어, 한국어 번역은 translation, translate 번역 그래서 cancellation 다음.net, 다음.net 가면 여기에 한국 뉴스가 많이 있어요 뉴스가 있는데 이건 뭐 모든 뉴스 뉴스 범죄도시 2, 한국제영화제 뉴스가 이렇게 있으면 이 뉴스 옆에 여기에 translation 버튼이 있어요 번역 이 버튼을 누르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바사 인도네시아도 있어요 바사 인도네시아로 change 해서 이 기사를 읽을 수가 있어요 베트남어, 베트남어, 한국어 에브리 뉴스 모든 뉴스에 다 있어요 톰 크루지 탑간 다 있죠 영어, 중국어 그래서 이걸로 뉴스를 보면 돼요 다음.net 한국 뉴스를 보고 싶으면 항상 다음에서 보세요 그리고 유튜브 뉴스 라이브 뉴스는 YTN 채널이 있어요 유튜브에서 YTN로 서칭을 하면 리얼타임 한국 뉴스를 항상 볼 수 있어요 YTN 여기 실시간 실시간이 리얼타임이고 누르면 24시간 24시간 계속 브러스캐스팅해요 많이 나왔는데 실제로 할 수가 없는 한국 뉴스를 볼 수 있고 이거를 이전 비포타임 옛날 시간 뉴스도 볼 수 있어요 옆에는 여기 이제 채팅도 있는데 채팅은 뭐 한국 사람들이 채팅하는 채팅을 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항상 뉴스를 보고 싶으면 YTN 이런 뉴스를 보면 되고 그리고 K-POP은 K-POP도 많이 듣죠 멜론 멜론 차트 제가 아마 이야기를 몇 번 해줄 거예요 그리고 유튜브에서 멜론 차트라고 클릭하면 멜론 차트가 에브리데이 업데이트 매일매일 업데이트래요 5월 30일 5월 26일 클릭하면 한국 노래 K-POP 랭킹이 있어요 1등부터 100 100개까지 있고 옆에 또 리릭이 있어요 가사가 있어서 리릭을 볼 수 있어요 한국 K-POP 듣고 싶으면 여기서 멜론 차트를 서치하면 돼요 멜론 차트 K-POP은 멜론 차트 아킬라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제가 두루 책방이라는 사이트를 링크를 한 번 제가 줬어요 예전에 그렇죠 두루 책방 한국 책들이 많이 있고 레벨 1레벨 2레벨 3레벨 4레벨 5레벨 6레벨 책들이 있고 또 여기 랭기지 그래서 책 하나인데 이 책을 베트남 버전 중국어 버전 태국어 버전 영어 버전 으로 있어요 이 책도 링크를 한 번 더 보내드릴게요 이 책 그래서 이거 읽기 연습 레벨 1, 레벨 2, 레벨 3 해서 읽기 연습하면 아주 좋아요 꼭 이용하세요 마지막은 딕셔너리 사전 사전은 파파고 사전이 있어요 파파고 이게 우리나라 한국에서 제일 좋은 사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파파고 어플리케이션도 있고 한국어를 영어로 체인지 영어를 한국어로 체인지 하면 항상 파파고를 쓰세요 파파고 웹사이트도 있어요 웹사이트도 있고 여기는 파파고의 한국어 발음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파파고의 한국어 발음도 너무 좋아요 여기서 트랜슬레이 하면 항상 파파고.naver.com 여기서 하면 돼요 한국어 공부할 때 사전은 파파고 하고 책은 두루책방 그리고 케이팝은 멜론차트 유튜브에서 멜론차트 라이브 뉴스는 YTN 신문 뉴스는 다음.net 에서 트랜슬레이션 하면 됩니다 여기 앉아도 돼요 텍스트북 115페이지 이 그래머는 우리가 다 이미 이미 배웠어요 그래서 좀 빨리 할게요 아어도 돼요 may I 이거는 허락 permission 그러면 안 돼요 아마 금지 prohibition 안 돼요 은대요 는대요 이거는 more polite and wait response 는대요 는대요 그리고 vocabular이 보면 갖다 주다 갖다 주다 means bring 아이템 bring something 갖다 하면 take take and give 갖다 주다 아이템을 커피를 갖다 줘요 bring 커피 결석하다 결석 엡슨 엡슨 어텐 하면 출석 출석 클래스에 어텐 하면 출석해요 결석해요 회사는 출근해요 하고 결근해요 결근이 엡슨 부치다 프랑스에서는 부치다 부치다 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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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터를 붙이다 집에 포스터를 붙여요 냉장고에 자석을 붙여요 냉장고 냉장고 자석은 자석 마그네틱 냉장고 집에 냉장고에 보면 마그네틱을 이렇게 스틱 붙여요 자석을 붙여요 메모를 붙여요 자석을 붙여요 오늘의 할 일 장보기 청소 빨래 설거지 옷 정리 할 일이 많이네요 붙여요 붙여요 스틱 앤 앤 앤 사용하다 사용 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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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하다 이용하다 쓰다 아주 많이 있어요 특히 쓰다를 아주 많이 해요 쓰다 요스 쓰다 또 쓰다도 미닝이 아주 많죠 모다를 쓰다 라이프 쓰다 유스 쓰다 비트 맛이 쓰다 너무 많아요 연기하다 연기 포스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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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레이 포스폰 연기하다 광고 에드버티스먼 광고 에드버티스먼 TV 커머셜 광고 그날 그 날 그 날 날짜 날짜 날짜는 데이트 날짜 날짜 오늘은 며칠이에요? 삼십 삼십 오월 삼십일 오월 삼십일 오월 삼십일이에요 내일은 오월 삼십일일 내일이 마지막 날이면 last day of May 날짜 데이트 날짜 메모지 메모 메모 메모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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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모지 메모지 안내 책자 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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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 책자 안내는 인포메이션 가이드 안내고 책자는 보통 스몰북 브로셔나 스몰북 책자라고요 안내 책자 가이드북 안내 책자 가이드북 안내 책자 가이드북 팩스는 팩스죠 팩스 요즘 사무실에서 팩스를 사용해요? 말레이시아 어때요? 아니요 없어요 팩스 없어요 이제? 너무 팩스 옛날에 많이 했죠 팩스 지금은 다 이메일 이메일 메신저가 많으니까 휴게실 래스팅 룸 뭐 래스팅 룸 뭐 래스팅 룸 화장실이 아니죠 화장실이 아니고 쉬는 장소 플레이스 포 랩 휴게실 그럼 숙제를 내다 기본 이건 기브 헌목인데 이거는 뭐 선생님이 학생한테 숙제를 내요도 괜찮고 학생이 선생님한테 숙제를 내요도 괜찮 숙제를 선생님이 학생한테 숙제를 내요 룸기 헌거 출장을 가다 출장 비즈니스 트래블 비즈니스 트래블 비즈니스 트래블 비즈니스 트래블 출장을 가요 여러분은 출장을 가요? 어때요? 출장 리디아씨는 출장을 가요? 출장 wait where is 출장 already? I forgot 비즈니스 트래블 비즈니스 출입 pardon? 비즈니스 트래블 비 출장 아, 비즈니스 트래블 아니요 아니요 출장 없어요? 아킬라씨는 어때요? 나도 출장 없어요 출장을 안 가요 출장을 가요 출장을 안 가요 okay 팩스가 안 되는데요 팩스가 안 되요 not walking have trouble 팩스가 안 되는데요 갖다 주다 bring 결석하다 캐시가 결석했어요 붙이다 attach stick 붙이다 사용하다 use 연기하다 delay 광고 advertisement 그날 날짜 date 메모지 안내 책자 가이드북 휴게실 출장을 받아 할 수 없지요 할 수 없지요 할 수 없지요 하면 뭐 I can't I can't I can't We have no choice 할 수 없어요 no way 할 수 없지요 필요하다 필요해요 need I need I need 필요해요 국 국 국은 뭐 숲 숲 국 국 보통 한국 사람들 밥 먹으면 항상 밥하고 국이 세트에요 밥하고 국을 같이 먹어요 밥 국 숲 무료 프리 무료는 프리이고 유료가 있고 무료가 있죠 유료는 뭐 페이 돈을 내야 돼요 무료는 프리 무료 와이파이 무료 something 있죠 한국 식당은 물 반찬이 보통 무료죠 물하고 반찬 water 여기에 물 좀 더 주세요 반찬 좀 더 주세요 캔 무료 반찬 반찬은 사이드리쉬 밥 숟가락 숟가락 스프 숟가락은 숟가락은 숟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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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젓가락 숟가락 칼 칼은 뭐야 칼 칼 칼이 포크 포크 젓가락은 포크 입니다 pole 포크, 포크 주세요, 칼 주세요, 칼은 나이프, 찹스틱, 숟가락이 스푼, 숟가락 주세요 식탁 식탁 예의 예의 매너, 에티켓 예의 젓가락은 찹스틱 찌개, 한국에는 찌개가 많이 있죠 치유 어떤 찌개가 있어요? 김치찌개 김치찌개 순두부찌개 순두부찌개 순두부가 터프죠 터프 터프 순두부찌개 또 많이 있어요 된장찌개 된장은 빈페스트스튜 된장찌개, 순두부찌개, 김치찌개, 참치찌개 참치는 튜나 찌개, 스튜 개인접시 개인은 private, personal이죠 private, 접시하면 plate 개인접시 여기요 개인접시 주세요 개인접시 접시는 plate고 그릇 그릇은 볼 볼 그릇 여기요 그릇 주세요 그릇 접시 plate 접시 and 그러면 그럼 하고 쌤 그럼 then 그러면 then 나이가 어리다 나이가 어리다 나이가 어려요 하면 young 나이가 어리다 그리고 old 하면 어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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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가 어리다 나이가 어리다 손에 들다 손에 들다 손에 들어요 그래서 마지막 음식이 나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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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나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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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는 sit. 자리에서 일어나다. 일어나다는 이거는 이제 get up은 아니고 stand up. Stand up. 자리에서 일어나요. 일어나다가 get up. 아침에 일어나요. Wake up. Get up. Sit. 자리에서 일어나요. Stand up. 코를 쓸다. 코를 풀다. 식탁에서 코를 풀면 안 돼요. 개인 수업. 개인 수업. private class. private class. personal class. one on one. 개인 수업. 공연.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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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포먼스. 공연.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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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위기. atmosphere. atmosphere. 분위기. 분위기가 좋아요. 분위기가 안 좋아요. 분위기. 선택. choice. choice.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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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해요. 2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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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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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넘버 넘버 하나 둘 셋 넷 스물 스물이 뭐에요 스물 20 그런데 여기에 이제 플러스 카운팅 유닛 하면 1 2 3 4 4 5 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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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버는 스물인데 카운팅 유닛 하면 스무가 되요 스물 like 한 두 세 넷처럼 only 5 1 2 3 4 20 만 체인지 1 2 3 4 20 1 2 3 4 스묵 스무 개 스무 컵 스무잔 스문명 스무살 20 유어 스웨팅 유어 스웨팅 스무살인데 21 하면 스물 한 달 20 유어 스웨팅 20 유어 스웨팅 20 유어 스웨팅 졸업 식 엔주에이션 레드에이션 7 아 그대 세레모니 10 카나 세레모니 졸업식 10 카나 세레모니 졸업을 듣다 수업을 들어요 10 클래스 수업을 들어요 10 클래스 수업을 들어요 10 클래스 수업을 들어요 20% 이상 20% 이상하면 20% 이상 20% 이상 20% 이상 20% 이상 20% 이상 20 미만 4개가 있어요 토탈 초과 이상 이하 미만 20 초과하면 21 22 23 24 20 20 이상 이상은 20 21 22 23 20 이상은 20 22 20 이하 20 19 19 20 20 20, N, less than 20. 미만 하면? Is it only? Only 20? No. 미만. 19, 18, 17, 18. Oh. 미만. Less than 20. Oh, less than. Okay. Very close. 미만, 이런 말은 아주 많이 했어요. 미만, 20살 미만, 20. 미만, 이게 미만. 미만은 20 보다 less than 20. 미만, 이상. 토탈 4개에요. 초과, 초과는 over, more than. 이상 하면 this number and more than. 이하는 this number and less than. 미만 하면 just less. 네, 마지막. 분위기가 자유로워요. 분위기가 자유로워요. Atmosphere free. 자유롭다 means free. 자유롭다, free. 놀을, free. 자유롭다. 분위기, atmosphere, 분위기가 free. 자유로워요. 자유로워요. It's free. Easy going free means no rule. No rule. No rule. 어디에는 규칙이 많아요. 도서관에는 규칙이 많아요. 뭐 하면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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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이 많죠. 메뉴를. 그런데 자유로워요 하면 이거는 보통 규칙이 적어요. 많이 없어요. 규칙이 적어요. 그래서 그거를 분위기가 자유로워요 라고 해요. 우리 학교는 분위기가 자유로워요. 그래서 이것도 괜찮아요. 이것도 괜찮아요. 뭐 해도 돼요. 분위기가 자유로워요. easy going free. 음식이 나오다. 음식이 뭐 come out, food out 나오다. 자리에서 stand up. 일어나다. 코를 풀다. 개인 수업. 퍼포먼트 쇼. 룰. 규칙. 분위기, atmosphere. 선택. choice, option. 20 hour. 연도, 졸업식, credit, ceremony. 수업 듣다. 20% 이상 분위기가 자유로워요. 그리고 넘버원을 보면 넘버원은 permission. 허락. Can I? 아어도 돼요? 네. 아어도 돼요. 가도 돼요? 먹어도 돼요? 여기에 앉아도 돼요? 네. 앉으세요. Well of course, someone, how to say of course? Of course, someone how to say of course? 그럼요. 물론. 물론이죠. 위중이죠. 괜찮아요. 당연하지. 아아 당연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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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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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요. 물론이죠. 괜찮아요. 앉아도 되요. 네 앉으세요. 허락 커미션. 펜 좀 써도 되요. 네 그러세요. May I use this pen? 펜 좀 써도 되요. 네 그러세요. 그러세요 하면 네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Please do like that. 그렇게 하세요. 그러세요. 아킬라 방이 어두워요. 불 좀 켜도 되요. 네 그러세요. 방이 어두워요. 어둡다. 어두워요. 불 좀 켜도 되요. 켜다. Turn on. 불은 fire가 아니고 light에요. 불이라고 해요. 켜다. 끄다. 꺼도 돼요 하면 turn off. 텔레비전 꺼도 돼요. 꺼도 돼요. 끄다. 꺼요. 켜다. 켜요. 어둡다. 밝다. 밝다. 밝아요. 너무 밝아요. 불 좀 꺼도 돼요. 켜. 켜 도 돼요. 네 그러세요. 새아론 있어요. Talk to you about three. 방이 더워요. 창문 좀 Ot dio. 열어도 돼요. 창문 좀 열어요 open. 창문 좀 열어도 돼요. 그러니까요. 열다 오픈 클로스는 닫다 열어도 돼요 닫아도 돼요 닫다 아니 클로스 너무 추워요 창문 좀 닫아도 돼요 에리카 목이 말라요 목이 말라요 좀 마셔도 돼요 물 좀 마셔도 돼요 물 좀 마셔도 돼요 네 그러세요 목이 말라요 마르다 및 설스티 마르다 프레젠트엔 말라요 이건 르 이리글라네요 마르다 말라요 모르다 I don't know 몰라요 몰라요 목이 말라요 설스티 좀 마셔도 돼요 리디아 4번 종료한 약속이 있어요 지금 가도 돼요 네 그러세요 May I go now? 지금 가도 돼요 해도 돼요 연필 연필 좀 써도 돼요 네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연필 좀 봐라요 빕니다 May I go now? 펜슬? 빌려도 돼요 빌려도 돼요 빌려도 돼요 네 빌려도 돼요 네 빌려도 돼요 연필은 펜슬이에요 펜슬 빌려도 돼요 창문 창문 좀 닫아도 돼요 닫아도 돼요 열어도 돼요 물 좀 마셔도 돼요 마셔도 돼요 May I drink 물 좀 마셔도 돼요 컴퓨터 좀 사용해도 돼요 사용해도 돼요 사용해도 돼요 사용해도 돼요 여기 좀은 다 Please이죠 물 좀 창문 좀 연필 좀 More apply 사용해도 돼요 써도 돼요 켜도 돼요 꺼도 돼요 이렇게 해도 돼요 넥스페이지까지 하세요 넥스페이지는 안 돼요 그날 안 돼요 사진 찍어도 돼요? 아니요 찍으면 안 돼요 오면 안 돼요 듣다 듣면 안 돼요 들으면 안 돼요 들으면 안 돼요 들으면 안 돼요 부르면 안 돼요. 노래를 부르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전화해도 돼요? 아니요. 여기에서 전화하면 안 돼요. 리디아씨 수업시간에 여기는 네도 있고 아니어도 있네요. 수업시간에 물 마셔도 돼요? 네 수업시간에 물 마셔도 돼요. 마셔도 돼요. 네 했으니까 마셔도 돼요. 에리카 수업시간에 음식을 먹어도 돼요? 아니요. 수업시간에 먹으면 안 돼요. 먹으면 안 돼요. 자론 수업시간에 문자메시지, 텍스메시지 보내도 돼요? 아니요. 수업시간에 문자메시지 보내면 안 돼요. 보내면 안 돼요. 보내면 안 돼요. send text 메시지, 문자메시지를 보내면 안 돼요. 아킬라씨 음악 들어도 돼요? 아니요. 들으면 안 돼요. 들으면 안 돼요. 네 옆에 도서관에서 이야기해도 돼요? 아니요. 도서관에서 이야기하면 안 돼요. 도서관에서 이야기하면 안 돼요. 버스에서 뭐 하면 안 돼요? 큰 소리도 돼요? 큰 소리도 돼요? 큰 소리도 돼요? 큰 소리도 돼요? 큰 소리로 이야기해도 돼요? 큰 소리로 이야기해도 돼요? 아니요. 큰소리로 이야기해도 돼요? 아니에요 큰소리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버스에서 전화하면 안 돼요 버스에서 음식을 먹으면 안 돼요 해도 돼요? 하면 안 돼요 워크북 볼까요? 워크북 84페이지 알맞은 말을 고르십시오 이 시추에이션 여기는 전화 좀 써도 돼요? 이 컴퓨터를 사용해도 돼요? 이 컴퓨터는 이미 컴퓨터가 없어요 전화 좀 써도 돼요? 이 컴퓨터는 선생님 지금 화장실에 가도 돼요? 네 가세요 아킬라 늦게 전화해도 돼요? 네 괜찮아요 전화하세요? 하세요 차론씨 힘들어요 좀 쉬어도 돼요? may I rest? 쉬어도 돼요? 여기에서는 근데 의세요 라고 하네요 앤서가 의세요 쉬세요 전화하세요 리디아씨 다리가 아파요 여기에 앉아도 돼요? 그럼요 앉아세요 앉으세요 Sure Please sit down 앉으세요 앉으세요 에리카씨 이 컴을 써도 돼요? 그럼요 쓰세요 그럼요 쓰세요 May I use this cup? 해도 돼요? 할 때 네 하세요 하세요 받아도 돼요 May I close the door? 받아도 돼요? 에리카 텔레비전을 같이 봐요 괜찮아요? 텔레비전을 같이 봐도 돼요? 같이 봐도 돼요? 해도 돼요 아킬라 이 교실에서 공부해요 괜찮아요? 이 교실에서 공부해도 돼요? 공부해도 해도 돼요? 돼요? 네 괜찮아요 May I study in this class? 타런씨 수업시간에 음식을 먹어요 괜찮아요? 먹어도 돼요? 클레이어스 시간에 타런씨 수업시간에 음식을 먹어도 돼요? 어떤 있어요? 타런 괜찮아요? 먹어도 돼요? 아니요 아니요 먹으면 안 돼요 Good 리디아 수업시간에 물을 마셔요 괜찮아요? 수업시간에 물을 마셔도 마셔도 돼요 수업시간에 물을 마셔도 돼요? 네 수업시간에 물을 마셔도 돼요 괜찮아요 OK OK 여기는 이레귤라네요 이레귤라네요 이 컴퓨터를 쓰다 써도 돼요 써도 돼요 쓰다 may I use 지금 불을 끄다 하면 turn off light 지금 불을 꺼도 돼요? 끄다 꺼요 꺼도 돼요 불을 turn off 지금 음악을 듣다 들어도 돼요 들어도 돼요 may I listen to music 음악을 들어도 돼요 앤디씨하고 같이 걷고 싶어요 I wanna walk 같이 워킹 걸어도 돼요 같이 걷다 걸어요 걸어도 돼요 걸어도 돼요 여기에서 노래를 부르다 노래를 불러요 불러도 돼요 불러도 돼요 여기에서 hear 노래를 불러도 돼요 answer 네 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물론이지요 그럼요 당연하죠 불러도 돼요 많이 있죠 불러도 돼요 아니요 불러도 돼요 부르면 안 돼요 아니요 여기에서 노래를 부르면 안 돼요 시끄러워요 너희 불러도 돼요 들어가다 들어가도 돼요 may I go in 들어가도 돼요 먹어도 돼요 먹다 수영하다 수영 수영해도 돼요 수영해도 돼요 네 괜찮아요 놀다는 플레이 놀아도 돼요 놀아도 돼요 쓰다 이웃 써도 돼요 불러도 돼요 부르다 불러요 불러도 돼요 네 불러도 돼요 불러요는 sing song 여기까지 해보죠 방이 더워요 창문 좀 열어도 돼요 네 창문을 여세요 please open the window 중요한 약속이 있어요 may I go 지금 가도 돼요 가도 돼요 네 가세요 yes please go okay 리디아 방이 어두워요 불을 켜도 돼요 켜다 켜도 돼요 may I turn on the light 네 그럼요 켜세요 아킬라씨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부탁해도 돼요 그럼요 부탁하세요 그럼요 부탁하세요 부탁은 ask request 부탁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부탁해도 돼요 네 부탁하세요 샤론씨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라디오를 turn off 꺼도 돼요 네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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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끄세요 끄세요 꺼도 돼요 또 괜찮아요 꺼도 돼요 그럼요 꺼도 돼요 그럼요 꺼도 돼요 그럼요 끄세요 크리스터너 오케이 또 레몬 넘버 1은 해도 돼요 넘버 2는 안 돼요 프로비션 네 페이지 87페이지 여기에서 전화하면 안 돼요 기억 가 여기에서 전화하면 안 돼요 여기에서 음식을 먹으면 안 돼요 다 안 돼요 수업시간에 먹다 먹으면 안 돼요 에리카 여기에서 담배를 여기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 돼요 담배를 피우다 스모크 피우면 안 돼요 샤론 여기에서 사진을 찍다 사진을 찍으면 안 돼요 여기에서 사진을 찍으면 안 돼요 보통 어디에서 사진을 찍으면 안 돼요 어디에서 극장 병원 극장 병원에서 사진을 찍으면 안 돼요 도서관 오케이 아킬라 여기에서 시끄럽게 여기에서 시끄럽게 얘기하면 안 돼요 여기에서 시끄럽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극장에서 도서관에서 시끄럽게 얘기하면 안 돼요 리디아 요즘 다리가 아파서 병원에 다녀요 그래서 너무 많이 걸으면 안 돼요 걸으면 안 돼요 내 시험이니까 오늘 플레이 넣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내일은 테스트 시험이니까 여기는 음이면 안 돼요 사면 안 돼요 사진을 찍으면 안 돼요 쓰다 쓰면 안 돼요 음악을 듣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놀다 플레이 놀면 안 돼요 놀다는 으 드럽 그래서 놀면 안 돼요 도서관에서 얘기해도 돼요? 아니요 얘기하면 안 돼요 리디아 학교에서 술을 마셔도 돼요? 아니요 술을 마시면 안 돼요 술을 마시면 안 돼요 샤론 샤론 박물관 뮤지엄 박물관에서 사진을 찍어도 돼요? 아니요 찍으면 안 돼요 찍으면 안 돼요 아킬라 지금 사무실에 메아이 고욱 들어가도 돼요? 아니요 들어가면 안 돼요 들어가면 안 돼요 기타를 치면 안 돼요 기타를 치다 기타를 플레이 치면 안 돼요 왜요? 옆반 학생들이 공부하니까 안 돼요 여기는 으니까 이 교실에 이 교실에 이 교실에 이 교실에 들어가도 돼요 들어가도 돼요 이 교실에 들어가도 돼요? 아니요 들으면 안 돼요 들어가다 들어가면 안 돼요 들어가면 안 돼요 들으면 하면 이건 listen이에요 go in 하면 들어가면 안 돼요 왜요? 지금 수업하고 있다 수업하고 있으니까 안 돼요 지금 now studying 수업하고 있으니까 안 돼요 교실에 들어가면 안 돼요 리디아씨 여기에서 자전거 타도 돼요? 그래서 자전거를 가도 돼요? 가도 돼요? Your answer? 아니요 아니요 자전거를 가면 안 돼요 왜요? 왜요? 위험하니까 안 돼요 위험하니까 위험하다는 dangerous 위험하니까 자전거 타면 안 돼요 아킬라씨 여기에 차를 세워도 돼요? 아니요 차를 세우면 안 돼요 차를 세우면 안 돼요 노 파킹이 안 돼요 왜요? 사람들은 다니니까 안 돼요 사람들이 다니니까 안 돼요 사람들이 다녀요 여기에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차를 파킹 세우면 안 돼요 여기에 차를 세우면 안 돼요 여기에 차를 세우면 안 돼요 왜요? 사람들이 다니니까 밤에 피아노를 쳐도 돼요? 차를 세우면 안 돼요 아니요 아니요 비하면 안 돼요 지면 안 돼요 지면 안 돼요 왜요? 시끄러우니까 그러니까 시끄러우니까 시끄러우니까 안 돼요 안 돼요 굿 시끄러우니까 차론씨 밤에 라면을 먹어도 돼요? 네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드세요 드세요 오케이 안 돼요 왜냐하면 다리 찌다 하면 gain weight 다리 찌니까 안 돼요 다리 찌니까 안 돼요 괜찮아요 드세요 굿 굿 안 돼요 까지 그리고 마지막 넘버 쓰리는 은데요 는데요 은데요 는데요 이거는 넘버 원은 모아 폴라이트 프레덴 텐이에요 프레덴 텐이에요 프레덴 텐 넘버 투는 왜 리스펀 또 Y N 많이 있어요 왜 리스펀 이게 많이 있죠 넘버 투 이게 중요해요 베리 important 그래서 보통 컨버세이션 할 때 은데요 는데요 를 많이 은데요 Adjective 하면 은데요 날씨가 더운데요 추운데요 좋다 하면 좋은데요 And birth 하면 는데요 지금 뭐예요 공부하는데요 Why 일하는데요 집에 가는데요 밥을 먹는데요 밥을 먹는데요 법 하면 는데요 noun은 인데요 회사원인데요 내일은 화요일인데요 내일 무슨 요일이에요 화요일인데요 Why 왜 리스펀 타입이 세 개 있어요 은데요 는데요 인데요 우리 간식 먹을까요 쉐릿 간식 스낵 배가 안 고픈데요 나 성글이 여기 보면 지금 같이 얘기할 수 있어요 Can you talk now together 미안해요 지금 좀 바쁜데요 바쁜데요 하면 미닝은 바빠요 하고 생 프레젠트 바쁜데요 바쁜데요 일이 많은데요 일이 많은데요 은데요 샤론 씨 이 옷 어때요 How about his clothes 살까요 May I buy 샤론 없네 좀 비싸다 비싼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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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킬라 씨 오늘 일을 끝낼 수 있어요 Can you finish 힘든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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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다 플라스 은데요 힘든데요 이거 힘든데요 이 우산 좀 빌려주세요 에리카 씨 제 우산이 아닌데요 제 우산이 아닌데요 Not my umbrella 우산 좀 빌려주세요 제 우산이 아닌데요 샤론 씨 우산인데요 제 우산이 아닌데요 샤론 씨 우산인데요 샤론 씨의 umbrella 등산할까요 샤론 씨 우산이 아닌데요 다리가 아픈데요 다리가 아픈데요 아프다 아픈데요 이 신발 어떠세요 how about these shoes small small 작은데요 작은데요 너무 작은데요 너무 작은데요 too small big big 또 좋은데요 큰데요 큰 데요 작은데요 비싼데요 좋은데요 또 좋은데요 아 문법 수업이 그래머 클래스가 쉬워요 아니요 어려운데요 쉬운데요 쉬운데요 어려운데요 지하철역까지 걸어서 갈까요? 먼 데요 먼 데요 sha Near, Close? 가까운데요. 가까운데요. 너무 먼데요. 쉬운데요, 어려운데요. 에섹티브, 은데요 까지. 다음 주에는 다 끝낼 수 있겠죠. 다음 주에 빨리빨리 끝내십시다.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